다음 년은 신문입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깜짝 suc가 아! 14'ves 12'ves 방금 오마이갖 그리고 모든 것들은 얼굴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들 내가 두드랙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프레잌이 누군가가 더 좋지? 누군가가 더 좋지? 안녕! 이쪽은 멜빈이라고 우리 친한 형이야 좋아하는 형이고 이 친구는 영상 찍어줄 브이로그 같이 찍어줄 안녕하세요 민준이라는 친구고 여기 작업 다 하나 해서 고생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겠어 여기 뭐야? 근데? 여기 터치 스튜디오야 그래서 오늘 촬영 컨셉 뭐예요? 오늘 컨셉은 사실 약간 브래피티랑 해서 좀 섹시하게 연출하려고 근데 뭐 중간중간 뭐 다시나 이런 뭐 한국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는 정도? 완전 그냥 한국 느낌으로 갈 것 같진 않고요 여기 매니저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분이세요 항상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비즈니스 아니에요? So, Melvin Can you introduce yourself? Can you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Melvin Sinclair I'm from Chicago I'm currently in Korea as a model This is my manager, 심소영 What do you know about 심소영? 심소영 제가 3년 전인가? 제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같이 뭐 일하자 그랬었나? 근데 사진상이 어땠어요? 그냥 음 솔직하게 사진상 좋았죠 그냥 해맑구나 사람이랑 네 오늘 특별한 guest Lily B who will be modeling for us Say hello to the camera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Lily B Yes She will be doing fantastic work today And what about these bitch? Oh We were in I was just like I was interviewing her for 50 correctly 50 50 50 50 50 50 50 51 50 52 50 50 000 51 51 50 50 야, 이가 기적 중개하고자 제가 바로 그래? 온도가? 글쎄, 예어로요? 오케이 저는 갓 왜 이런 거에요? 내가 볼 텐데 나는 이거 볼 텐데 나는 진짜 아유 모델 촬영을 하신 소감이 어떤가요? 아.. 재밌었어요 처음이세요? 네 잘 찍으시던네요 아.. 힘을 주느라고 힘을 필요하네요 진짜요? 날만 안 가는거지 다이아몬드가 하루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